고맙습니다. 아 파이프 다 이제 각파이프 50 50 짜리 인데요 다 씌웠습니다 다 씌웠구요 매듭은 뭐 이거 바로 이렇게 묶었구요 살살 가면 되구요 뭐 그렇게 미끄러 지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리고 이 지금 각파이프 아이언 50 50 짜리 구요 기저 길이는 에 이게 6m 에요 6m 고 아 두께는 2mm 가격은 하나에 33,500원 그래서 아 요 11개 인데 어 굉장히 가격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였습니다 아 제가 아 이렇게 각파이프 가격이랑 이렇게 씻는 방법 이렇게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각파이프 가격은 보통 한 2만 8천원 3만 얼마 하는 것 같아요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